청주시가 지난주 발표한 낭성면 삼산리 복합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 오늘 이범석 시장과 강해근 주식회사 코베아 회장이 천억 원 규모의 관광 민간 투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 강 회장은 선대 회장의 유지이자 코베아의 수건인 캠핑장 슬로힐을 청주시의 지원 속에 건립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인근의 관광지와 연계한 명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강 회장은 규모나 시설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여러 곳을 검토한 끝에 고향이자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청주를 낙점했습니다.